뭐야 포물륨이 뭐에 제대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. 실패! 왜요? 시간이. 야 이거 어떻게 성공해. 아니 입술 바둑 안에 떠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? 좀 부끄럽더라고. 미쳤나 보다 진짜. 아 나 처음이다. 나 뭐해요?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하롱살이가.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춰 보지 형님. 어 우리 사진 찍혔나 봐. 감사합니다. 영원한 추억이야. 고맙습니다. 둘 다 이상 쓰고 있는데. 사장! 중간에 하루살이 구간이 나오는데. 만든 거예요? 하루살이 구간? 일부러? 우리 미션 성공했어요. 하루살이 구간을. 하루살이 구간을. 천박수. 형 잘랐는데요? 뭘 째려고 했을까 했더니. 형. 아 형 이거 잘랐는데요? 형. 이거 형 진짜 카리스마 있게 나왔는데. 그냥 뜬 거. 눈 그냥 뜬 거일 뿐인데. immer이 좋아. 마지막은. 둘 다 좋아하고 받았습니다. Play his best lane. 신이를ไปораlighonshanleyorset по Radom. 하 da daonshanleyorset. 강촌에 어느 계단입니다. 신발 영구? 자 저 위에 보시면 노란 하트존이 있는데. 노란 하트존의 자기 팀 신발이 많이 들어간 팀이 이기는 거예요. 그 선에 걸쳐도 인정해 드립니다. 되게 노랄이라 그런 levee. 물 하나 틀고 저기에 아까 저희 작가가 5개 흘렀어요 저기다가 알바데 마세요 너 편하게 주면 알기들 편할 것 같아요? 자 그래서 지금까지 미션을 하면서 획득한 스티커 있죠? 그 스티커 개수만큼 추가로 저희가 신발을 드리고 기본 자기가 신는 신발에 스티커 개수만큼 더해서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요? 하나도 없어? 임평형이 눈이 좀 잘 안보이시고요 임평형이 눈이 좀 잘 안보이시고요 임평형이 눈이 좀 잘 안보이시고요 이런거는 좀 감안을 해야되는거죠? 형님과 눈이 안보이시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거죠? 안보이니까 이렇게 하는거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았니? 도대체 성화신자 어디에요? 임평형이 눈빛을 막 이렇게 하시는게 강렬하게 소리는게 눈이 잘 안보이죠 감작하다가 손 뒤했다고 계속 보여줘요 나한테 이거 막 손 뒤했어 살랑이 저런 투들이가 어때요? 아까 계속 그러더라고 스탭들한테 하루살이 이거 여기서 풀어놓은거에요? 막 이러고 아니 말이 돼 그 구간만 있었어요 하루살이가 다시다 이 챔피언즈들 다 이해하셨죠? 예예 자 한번 합시다 도전 요번에는 한번 진짜 가자 예예 짜짜짜짜 차짜짜짜 살아임대 189 짜 우와 짜 우와 와 와 연습할때 딱 조금들는데 네 당투 도전 이광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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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감사합니다 세월만큼 오래가서. 방수가 끝난다 동시에 국내에도는 방수. 도전! 감사합니다. 거짓말이래. 왜? 여기서 방수 하이킹하고 네가 앉으면 이쪽에서 거짓말이야?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. 전해줘야지. 카메라 가리지 말고. 한 번 더. 짧아 짧아. 짧아 짧아 짧아. 짧아 짧아. 짧아. 짧아 짧아. 짧은게 영원할 수 있어. 평생 짧아. 파이팅. 안 봐도. 장훈이 장훈이 광수보다 크다. 아우. 되게 작아 보인다. 아우.